안녕하세요. 저는 저녁같이 드실 래에서 강건우역을 맡았던 이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녁같이 드실 래에서 강보사 이병진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성혁입니다. 이제 저녁같이 드실 래가 곧 종영을 만들게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 좋으신 스태프분들과 좋으신 연기자분들 만나서 너무 즐거웠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아쉬운데 지금 촬영이 다 끝나고 또 이런 날이 많으면 되게 마음이 좀 이런 작품은 저한테도 큰 변신이 될 수도 있었고 와닿는 역할이었고 너무 좋은 스태프를 만나서 연기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니까 그리 아쉬운 마음 열심히 잘해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저녁같이 드실 래에 출연한 모든 연기자분들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는 연기를 찾아뵐 수 있도록 빠른 시에 이렇게 해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 한번 다 하세요. 지금 열심히 해봐. 그럼에도 불가능한 시 Hilary 한글자막 by 한효정